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원주권 뉴스입니다. 어제 도내에서 산발적인 지역 감염이 잇따른 가운데 오늘은 지금까지 15명이 추가됐습니다. 원주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등 3명이 확진됐고 춘천에서 5명, 강릉에서는 3명이 늘었습니다. 이 밖에 홍천에서 2명, 속초와 삼척 1명씩 모두 1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제는 원주에서 13명, 춘천 8명, 홍천 4명, 양구 2명, 강릉과 태백, 양양이 1명씩 모두 30명이 확진됐습니다. 원주의 누적 확진자는 768명, 도내 누적 확진자는 3,323명입니다. 원주시가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유흥업소 17곳과 이용자 119명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원주시는 모임 인원에 유흥업소 도우미와 딜러를 모두 포함한다는 방역 지침에 따라 이용자까지 5명을 넘겨 운영한 유흥업소에는 150만 원, 이용자와 도우미 등에는 1인당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앞서 원주에서는 지난달 16일부터 31일까지 유흥업소를 고리로 5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2,169명에 대한 선제검사가 진행됐습니다. 원주시는 관내 유흥시설에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급하고 방역수칙이 기재된 노트를 배부해 지속적인 관리에 나설 방침입니다. 오늘 영서 남부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때이른 한여름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원주 문막이 33.2도로 영서 지역 전체에서 가장 높았고 평창 32.5도, 횡성과 영월 32.3도, 원주가 31.8도를 기록해 올해 가장 더웠습니다. 내일도 낮 기온이 30도 안팎을 오르내리면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밤부터 도내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강원 지역 민주노총 소속 택배기사들이 오늘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노조는 택배 노동자 대부분이 여전히 택배 분류 작업을 떠맡고 있다며 분류 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CJ대한통운 등 택배사에서 쟁의권이 있는 택배기사들이 파업에 나서면서 강원 지역 택배 배송에도 일부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강원 지역 우체국 택배기사들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횡성군 횡성읍 궁천리에서 선사시대 유적과 유물이 발견됐습니다. 내장 유물 산포지 내 한우 축사를 증축하는 과정에서 발견돼 현재 한국문화재단이 발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사시대 주거지 유적 6기와 반달 돌칼, 방추차, 철도자, 석재 구들시설 등 다수의 유물이 출토됐습니다. 횡성군은 지역 선사시대 유적의 발굴과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발굴 현장을 민간에 처음 공개하기로 했으며 인근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 33명이 현장을 견학했습니다. 원주 옛 캠프롱터에 추진 중인 국립전문과학관 건립 예산이 정부의 중앙투자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행안부는 국립과학관 건립비가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한 500억 원을 넘지 않는지 사업비를 다시 책정해보고 국책사업인 만큼 지자체의 운영비 분담 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재조정하라며 재검토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주시와 강원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를 거쳐 관련 내용을 보강한 뒤에 오는 10월 재심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평창군이 한국농어촌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을 본격 추진합니다. 평창읍 노론리 일대에 추진되는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는 내년까지 95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부진의 도로와 용수, 관제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평창군은 지난해 농식품부 공모에 선정돼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추진 과정에서 특혜 시비와 부적절한 군비 투입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됐고 주민들까지 반발하면서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지난달 0월 돼지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추가 감염 징후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0월 지역에 내려졌던 이동 제한이 모두 해제됐습니다. 강원도는 0월 발생 농장과 방역대 농장 4곳에 대해 환경과 분변, 돼지 정밀 검사를 벌인 결과 이상이 없었다며 0월 전체와 제천 일부 돼지농가의 이동 제한 조치를 오늘 0시부터 해제했습니다. 발생지인 0월을 비롯해 원주와 횡성, 평창 등 주변 7개 시군 92개 농가에 대한 검사 결과에서도 감염 징후는 없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